더 좋은 미래라는 의원 모임 저는 대표를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입니다 더 좋은 미래는 현직 국회의원 32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 의견 정치 행동 그룹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20대 국회 회기 내에 주요 민생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안들 그리고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 과거사법 등 국민들의 억울한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임기를 종료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더 좋은 미래 소속 국회의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남윤희순 최고 의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하경 의원님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위성곤 의원님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자회견문은 성명서는 위성곤 의원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라 제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제20대 국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4년 동안 제20대 국회에서는 20차례의 국회 보일 곳이 있었고 20차례의 여야 합의 파괴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법안 처리 비율은 3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제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의무를 반기에 따른 국민의 거센 비난을 자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돌봄 확대, 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과 관련된 법안들이 교리되어 있고 과거사법, 해직 공무원 복직특별법과 같이 국민이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교리되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극복과 민속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16년 전 해직된 공무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가 약속을 지켜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소리쳐 외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과거사법이 통과되기를 액글른 마음으로 탄원하고 있다 국민들이 요구해 국회는 응답하여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 정치행동그룹,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래통합당은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하는 날까지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신임 원내대표는 조속히 보내 일정을 합의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신임 원내대표는 과거사법과 해직공무원 복직특별법을 5월 임시회 중에 체리할 것을 약속하라 2020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 정치행동그룹 더 좋은 미래 소속 국회의원 일동 그러면 피켓, 피켓 저는 안 주셨나요? 자기가 한 번에, 한 번 더 읽어주고 하나, 미래통합당은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하는 날까지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